자, 계속 가보도록 하자그러면 탄창도 두개밖에 안남고 뭐 왜이래 이것도 화면이 왜왜왜왜이래? 또 무슨 환상이야? 또 다이아몬람에 그 다음 날에 계속 돌아가자고 그 다음 날에 geçerよう 하던가 아까는illon을 보고있고 이때까지 욕자 terms에 다이아몬라 전쟁을 말하는 김에 모든 상황이 전쟁을 말하는게 그리고 전쟁을 말하는게 놀라게 Hmm 자신의 삶에 대한 질문을 하지 마시고 정말 놀라게 된다 이 만에 dictator을 맺기 전에 우리가 영화의 사건을 말하기를 왜 이렇게 많이 가? 이렇게 모래되면은 예 사다리 내려간거에요 내가 지금 화면 안보고있어 화면 안보고있어요 채팅창을 계속 보고있어 깜짝 안돈내려고 뭐야 이거 계속가야돼? 됐다 아이 뭐야 넌 내가 죽여야되나? 네 그 녀석인데 저도 기억이 나요 재장전 한번하구요 아무 소용이 없는데? 맞는단 필셔도 안된다던데 어어어어어 어어 아하 나에스 아이씨 한참가야되잖아 달려 달려 아이고 못 달려가네 아이고 못 달려가네 저도 같이 하고싶어요 아 나 진짜 공포게임 못하겠다 공포게임 너무 싫다 이게 지금 어느정도 온거에요 제가 한 중간정도는 온거야? 초반인가 아직? 아 기관총도 나오고 한거 보니깐 굉장히 많이 온거 같은데 아 그래요? 굉장히 많이 왔네 나름 많이 왔네요 자 열리겠지?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센데? 약을 하나 먹고갈까? 약을 하나 먹고가서요 약 하나 먹구요 이것도 재장전 해놓고 이것도 재장전 해놓고 야 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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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하고 아휴 그냥 이게 심장이 벌렁벌렁해가지고 아휴 그냥 이게 아 돌아버렸어 지금 이어지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얘를 쫓는거 아니에요? 이게 이어지는게 아니라 그니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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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 창세계전 보면은 그 시간대가 같이 흘러가는 그런것처럼 시간대가 그니깐 이니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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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깐 이니깐 아휴 만약에 이니깐 길 다 아시 경 그니깐 해보시고 다 아시면 예 다 아시면 같이 하죠 가..다아시면 전 모르니까 전 모르니까 예, 깜짝 놀랐는데 미리 가가지고 부검님이 다 예, 싹싹 하시고 가운데 가면 제가 먹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오오오! 오오오오! 단발을 어떻게 바꿔요? 뭐 어떻게 가? 단발로 어떻게 바꿔요? 퓨즈 엠 좌상 Dziękuję 스포 취 Um? praonst of 쥐떡 bul immort ق Prom pore 어.. 안되는데? 아.. 아.. 자 오션을 볼꺼야? 아.. 어.. R! L, Z, 플래시 라이트 플래시 라이트가 있어? 아 코옵이구나 X, 코옵이 코옵 뭐 그거 음 음 음 아 아 세컨더리어트 세컨더리어트 큰게 없는거 같은데 살인님 어서오세요 이영님 어서오세요 일단 재생절 한번 하죠 예 어제도 했어요 10일부터 공사가 들어가요 잠시만 여기 아까 거기잖아 아까 거기잖아 나가죠 어 어떻게 나가더라 거의 엔딩이래요 거기다 왔대 아 그만좀 쪼들려라 이 집 밑으로 가는거였나 어? 여기? 아닌데 여기 어디 어디로 가야지 원래 내가 여기로 온거 같은데 어 여기 되네 아 저거 좀 안했으면 둥둥둥둥 안했으면 좋겠는데 저거 저거는 짜증나게 예사라고 그냥 여기가 내려가야죠 내려가는거였나 아 여기 아니다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일로 일로 오지않았나? 진짜 올라가는건가? 올라가는것도 아닌데 어? 설마 여기 왠지 이쪽으로 뛰어내리라는거 같은데 아 아니구나 아니었군요 아아 여기서부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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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서 바로 내려가는길이 있나? 여기서 일로 가는게 아니라 아이씨 바로 어디로 가는게 있나? 없지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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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왔던길로 되돌아가는건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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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게 되돌아가는거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길을 불러서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일로 갔어야 되나? 올라가는게 아니면 내려가는건데 여긴 아니구요 여긴 아니구요 여긴 아니구요 아 이제 왔던데 뭐 이거 어떻게 가는거지? 아 쟤 지금 같은데만 맴도는데 여기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기억이 안나 아 여길 통해서 들어왔는데 참 여길 통해서 들어왔는데 여기 지금 막혀있어 여길 통해서 어? 이건 뭐야 이거 샷건탄이냐 오 총알 글록 저 총알 정말 없었는데 다행입니다 여기에 적이 있는거 보니까 맞게 온거 같은데 네 괴물 내비게이션 괴물이 있는 곳을 따라가면 길이 있다 아 보통 그렇긴하지만 이거 길이 어디야? 아 나 진짜 길을 못 찾겠는데 아 사르님 저 유튜브 꽃단장거 봤나요? 계속 자랑해야지만 오늘 하루종일 그거 해가지고 아니요 그거 말고 오 그 동영상마다 그 그 그 그 있잖아요 보면은 뭐에 뭐 그니까 검은대로에 뭐 뭐 해가지고 이거 화면 동영상 보면 예 그거 하루종일 그거 만들었어요 동영상마다 오백 몇개 그 그 그 그 다 만들지 못했고 아직 하루종일 했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서 못하겠더라 지금 계속 같은 데만 왔다 그러고 계속 하고 있는데 한 반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300개 정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바뀌었죠 그것도 화면 바뀌었죠 미리보기 화면 갈 수 있는 데가 없는데 그러면 되돌아가는 건데 말이야 혹시나 일단 저장 한번 해둬 아 길이 없어 어 그거 풀었는데 아 계속 그렇게 나와요? 문제가 있네 퓨드를 지금 어디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음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다시 되돌아왔잖아 음 음 자 갔다 가고 있는데 길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헬푸미 헬푸미 혹시 그러니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저기 뭐 지하철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하철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한번 한데로 아파트로 빠져나가야죠 여길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가는 길이 아니고요 물에 잠겨서요 물에 잠겨서요 물에 잠겨서요 지금 여길 못 가 여기 내가 어떻게 들어왔더라 아까 거기가 들어온 길이 맞는데 거기가 지금 막혔어요 들어온 길이 이게 어디냐면 들어온 길이 여기거든요 여길 통해서 내가 들어왔는데 아아 여기 사다리나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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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구멍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구멍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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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 어디로 와야지 지 자..속 헤매고 있어 지금 빌어 먹을 찬장 길찾는게 너무 불친절해 불...친절해 공포게임들은 글 찾는 것도 조금 불친절하고 이건 특히나 깜짝 놀라기도 하고 야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자 이게 들어온게 아니라 그... 여기서 돌아가는 길을 모르겠어 사다리 같은 게 필요한데 나가려면 사다리 사다리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엘리베이터로 못가요 하...여기...여기서 뭐 사다리 같은 걸 가져가야 되나 자...이 쪽에서... 그냥 나가면 된다라... 여긴 데... 아잇 미드 레더 뭐 사다리같은게 필요하대 여기로 나가는 길인데 어떤거요? 아뇨 뭘 뭔진 모르겠지만 못본거같아요 스으으으 useless 예co 한참 지나갔죠 여기서 지금 퓨즈를 하나 얻고 나가야되는데 사다리가 필요하다는데 사다리가 하고이구마야 안에 뭐.. 안에 뭐가 있다? 쓰읍.. 사다리같은게 필요한데 뭐 이걸 가져가서 가져가는거 아니구요 아 소스.. 설마 저 체인? 저 체인? 1층 2층 물이 차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건 잠겼다고 하고 물있는덴데 물있는덴 못가더라구요 아까 가봤는데 가.. 갈 수 있는데가 없어요 이건 잠겼구요 이건 잠겼구요 여기서 여기서 뭘 찾아야되나? 연속 여석을 찾아야된다고? 여기에서 이걸 찾아야된다고? 아 아 잠겨있구요 당연히 잠겨있구요 어 어디야 여기 조정이 안돼 어 여기 문 열리는 데 있다 여기 근데 물에 왜 잠겨있지? 일로 가는건가? 아 저기 사다리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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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벤토리가 풀이래 아 이벤토리가 풀이래 쓰읍 아아 이벤토리가 풀이래요 아 뭐해 이거 왜이래 참 저거를 뭘 버려야되는데 아아 이거씨 버릴게 없는데 버릴게 없는데 버릴게 없는데 뭘 버려 아이 총 버려야되 왜 이러면 총알 정말 없는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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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다시 와야겠다 저 총 주수로 사다리 놓고 여기 또 와야될거같애 아 저 지금 안돼 총알이 이게 지금 없어요 여기다가 사다리 놓고요 여기다가 사다리 놓고요 총 주수로 갔다와야죠 저 총까지 없으면 진짜 총이 너무 없어서 아 뭐야 아아아아 잠시만요